다음 달 출범을 앞둔 우리투자증권이 인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석 달 새 50명이 넘는 외부 인력을 영입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금융위반회로부터 투자매매업과 단기금융업 자격을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증권합의 핵심 자원인 인력 영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외부에서 데려온 인원은 확인된 수만 56명. 임원 15명에 더해 이들 임원을 따라 자리를 옮긴 부팀장급 인력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출범하기도 전에 30명 이상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에서 30%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공격적인 외부 수열에 나섰지만, 동시에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증권사 특성상 초기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IPO의 경우 조직이 갖춰지고 2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1년 뒤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증권업에 복귀하며 초대형 IB를 목표로 한 우리투자증권이 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IB 업무는 딜을 주관하는 증권사와 회사 간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핵심 인재의 빼가기와 지키기가 치열한 분야입니다. 우리종금 관계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되고 평판 있는 인력을 위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올 연말 주식거래 플랫폼인 HTS와 MTS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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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